안녕하십니까. 팔공산조경과 구둘장입니다. 오늘은 나무 심는 방법, 굴치하기, 자연실생소나무 묘목을 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연실생소나무를 캐가지고 조경현장에서 식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묘목이든 큰 나무든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를 캐가지고 조경현장에 심기 위해서는 필요한 크기의 나무를 필요한 만큼 찾기도 힘들고요. 작업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또 살리기도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나 소나무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반출금지구역이 많아가지고 재선충 미감염 확인증을 받거나 또는 아무튼 행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자기 땅에 난 소나무 실생 묘목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캐서 옮기는 것은 할 수 있겠죠. 다만 재선충 특별 방제법 이게 좀 엄격하니까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재선충에 대해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재선충은 굵기가 3cm 이상인 소나무만 가해를 하고 살라내기 때문에 거기다 살라놔죠. 2cm 미만인 가지에다가 살라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cm 미만인 소나무는 재선충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거는 그냥 툭툭 잘라가지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흑뿌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비로 돌아갈 수 있게 이것이 썩으면서 비료가 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적당한 조치를 치라고 끝내줘요. 이걸 가지고 따로 파쇄할 때 들고 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굴치는 살아있는 나무를 캐가지고 다른 데다가 옮겨 쉬면서 살 수 있도록 뿌리와 잎이 상하지 않게 적당히 뽑아내는 것을 굴치라고 합니다. 나무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바로 굴치를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은 안의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근원경이 5cm 미만 그리고 밑방이 5cm 밑방의 지름이 5cm 미만인 것은 분다리 이렇게 분을 달아가지고 이 분다리를 하는 경우보다 뿌리를 털어가지고 심는 나금묘로 옮겨 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무는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서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잔뿌리도 많이 발달하지만 습하고 영양이 풍부한 토양에서는 뿌리는 얕고 잔털도 좀 저조한 편인데 여기는 마르고 척박한 땅이라 대부분 잔뿌리가 많고 지끈히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호미질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소나우미터에 유목들이 많습니다. 실생유목들인데 이것들은 그냥 보면 다 죽게 됩니다. 아니면 서로가 경쟁해가지고 잔목처럼 척을 받게 배우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쇄다가 제가 쓸만한 데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벗기 너무 하지 마시고 탁탁탁 몇 분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맞습니다. 오늘의 묘목 옮기 심기 소나무 캐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조경과 구덜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